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기본 다이날사울 다이아몬드의 크리스탈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밑에 것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기 뿌리가 보이고 이쪽은 돌이죠. 이것은 루비 계열이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되는 과정인데 아직 다이아몬드가 되지는 않았고 루비에서도 러프 루비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이날사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실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경도 테스트 보석 간벽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안전을 위해서 사회에서 하면 100%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올라오죠.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약간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크리스탈이 되어가고 있어요. 밑부분도 반짝이는 것이 SYCRC 구조. 이렇게 보면 코, 눈, 머리 다이아몬드 9.5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다. 밑을 확인해보면 맞겠죠. 올라오다가 말아버렸네요. 자, 4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올라오다가 말아왔네요. 네,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자, 그런데 올라오는데 약간 9.5 정도. 경도가 약간 떨어져요. 9.5 정도. 자,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경도가 올라왔어요. 눈, 코, 그다음에 머리 부분에 오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둥글 형태, 모자 형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코끼리, 맘모스 새끼 같은 느낌. 눈매가 살아있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공룡 다이아몬드. 자, 확인. 네, 실제 다이아몬드. 맞죠? 자, 그다음에 더 이제 깎여서 크리스탈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쪽 부분이 오발로 머리에 뭔가 관을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목숨. 이것도 이제 공룡인데 여기 이제 눈하고 크게 사라졌죠. 눈은 약간 보이는 것 같지만 두 명도 크리스탈화가 완벽하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결국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공룡 모양을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기대하신 부분. 자, 여기 여러분은 새끼 공룡 다이아몬드 이게 어떻게 공룡이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제가 이제 큰 거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무거워서. 그러나 이 작은 거 이거는 제가 했는데. 자, 옆에 큰인데 드디어 포스가 좀 다르죠. 네, 자, 이거 현재 9kg짜리인데요. 자, 어떠세요? 여기 귀처럼, 뿔처럼 보이는 게 하나 보이죠? 여기 꼭 토끼 모양을 한 그 같은 공룡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가까이서 보고요. 조금 약간은... 자, 이렇게 0.8, 0.7. 자, 이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헤더 머리 부분에 동그란 크기의 이게 있는데 요건 아직 그냥 일반 아직 완벽하게 쪄지 않았죠. 그래서 일반 돌멩이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 자, 여기에 있는 요렇게 둥근 헤더 같은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 얘도 헤더 같은 부분이 오발 거기에 있다는 게 공룡의 마무스 같은 이런 것에도 있고, 일반 요런 것이 있는 공룡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았을 때 두상은 머리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은 한 이마 요 정도 라인에 있겠네요. 그죠? 얘나, 얘나. 근데 얘가 눈이 맞겠네. 얘 아니면 얘가 눈이 맞겠네. 그죠? 그래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코고, 그리고 볼때기, 얘가 볼때기고, 아구가 큰 거 보니까 씹는 그것도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 부분, 옆모습을, 앞모습, 그 다음에 옆모습, 이쪽에는 완전 탁 찐 모습이죠? 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색깔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봤는데, 이것 역시도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kg짜리니까 이거 빼고 나면 한 8kg 정도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실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네, 이제 4에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3가지 하면, 올라오면 확실히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쵸? 다이아몬드 맞죠? 네, 여기도 자, 곳곳에 해도 어, 여기는 올라오다가 쭉 아,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그럼 SIC와 C인데, 공통적인 4가지 하면 다 10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네, 다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걸 느끼죠. SIC와 C 형태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아주, 저기 찍고 여기는, 아, 여기도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색깔은 크리스탈은 아닌데, 네, 확실히, 네, 색깔은 크리스탈은 아닌데, 이제 확실히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딱 다, 평균값으로 싹 다 있으면은 다, 전체적인 건 다 다이아몬드, 경도가 올라옵니다. 앞부분도 한번 볼까요? 네, 다, 뭐, 거의 완벽하네요. 네, 안 올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네, 합격.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9kg이 넘는 45,000캐럿이죠. 5945, 45,000캐럿인데, 45,000캐럿이면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빼고 하면 한 4만캐럿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4만캐럿 정도는 되는 다이아몬드, 엄청난 거죠. 우리 머리통만한 게 나온대.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나온 걸 봤을 때, 이 정도 크기가 크리스탈이 되는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최고의 다이아몬드 밭을 갖고 있고, 그대의 공룡이 화석으로 치안이 돼서 다시 이제 석회암 지대에서 푹 구우면서 아주 서서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상온에서 한번 찌기도 하고, 또 더 깊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 열수에서 쪄서 안이 녹으면서 동시에 크리스탈로 치안이 되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는 장면이 포항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네, 이상 포항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공룡이 쪄서 화석이 되고, 다시 쪄서 다이아몬드로 되는 것이 90%가 넘는다. SYC와 C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고, 향후 이 정도만한 것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은 99%가 넘는다. 이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전세계의 유일무이한 공룡 도라석 매장지가 수백만 평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강물과 보습과 천연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로서, 권위로서 아주 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어울려져 관계기관과 함께 잘 보상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주라기 공원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숭분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